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의 돛설 17번째, 영락도자기 이야기는 지금 5번째입니다. 어저께는, 지난번에는 병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거기 하단부에 있는 기타호, 3이호인데 옆에 고리가 3개가 있는데 3개라고 합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개 있으면 쌍개, 3개 있으면 삼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포, 지포는 잡을 집자이기 때문에 주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호는 납작할 편자니까 평평할 편자. 그래서 포올병도 있지만 편병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라고 하는 것은 병하고 이렇게 환치환이 되는 용어입니다. 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큰 관을 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호도 되고 병도 되고 관도 됩니다. 어차피 큰 그릇은 술이나 물 이런 액체를 담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관상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일용기죠. 일일용기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매일매일 쓰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3개 호를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거 이제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대북 고공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러면 앞당겨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주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3개 파호. 이 파는 이제 잡을 파자죠. 물론 옆에 한자에 손수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잡을 파자입니다. 이렇게 잡기가 편하죠. 여기가 또 이렇게 미끄러지지도 않게 아주 죽절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과룡을 이렇게 놓아서 현문을 놓아서 이렇게 죽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파호. 아주 독특한 기형이죠. 잡기도 좀 편하고. 여기는 이제 뚜껑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뚜껑의 윗면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개라는 게 묶을 수 있는 고리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름이 3개의 주자입니다. 이 주구, 수구라고 그러죠.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 수구이면서 또 주구라고 합니다. 주전자의 구멍이니까 주구죠. 주전자의 입이니까 수구, 주구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밑에는 이제 그걸 설명해 준 내용이고요.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예요. 복부 한편에 만곡한 짧은 주구를 달고 죽절형의 손잡이가 있다. 그리고 고리형의 작은 귀가 있고 뚜껑이 편평하다. 봉황을 이제 비상하는 담봉을 그렸는데 봉황을 그렸는데 이 앞면에는 이제 꼬리가 이렇게 다섯 미가 있습니다. 오미라고 그러죠. 둘, 넷, 다섯 개. 이 꼬리가 다섯 개 있는 봉황은 황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꼬리가 이제 네 개, 세 개 이렇게 꼬리가 줄어들면 이제 그 지위에 따라서 좀 이제 하나씩 이제 꼬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귀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네 개나 세 개 정도. 그 밑에는 이제 뭐 두 개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황후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 꼬리의 개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꼬리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길게 이제 나가 있는 건 이제 화미가 있는데 안 보이는 쪽에는 이제 여기 이제 다른 한 봉은 일봉은 다섯 개의 꼬리가 있는데 이걸 가리키는 거고요. 다른 한 봉은 이제 긴 화미, 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말아 올린 이제 문양이 뒤에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제 그런 사진이 있는데, 실물이 있는데 지금 너무 기물이 커가지고 못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을 이제 자, 봉황은 암수의 구분입니다. 봉은 숫, 그러니까 짐수,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뭐 크기가 크고 멋있고 뭐 갈기가 있고 뭐 이렇게 머리에 난 모양도 굉장히 화려하고 원앙으로 얘기하면 사자는 이제 갈기가 있죠. 그래서 숫놈이 멋있습니다. 가장 덩치도 크고. 그래서 숫놈을 앞에 씁니다. 봉황은 봉이 수컷 봉자고, 황은 암컷 황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컷 봉의 특징은 꼬리가 말아 올린 꼬리예요. 꼬리가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해서 말아 올렸습니다. 얘는 이제 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암컷입니다. 그래서 기린하면 기자가 수컷 기자고, 린자는 암컷 린자입니다. 원앙 하면 원자는 수컷이고, 암자가 암컷입니다. 원앙은 이제 가면은 덩치가 큰 애가 숫놈이에요. 숫놈은 머리에 아주 관각, 뭐라고 그럴까, 깃털이 굉장히 멋있게 나 있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제 탁 보면 제일 멋있는 거는 아, 수컷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하고 좀 다르죠. 반대죠. 아무튼 꼬리가 말아 올린 거는 수컷이고, 그래서 봉입니다. 얘는 황이죠. 합쳐서 봉황이라고 그러고, 누가 혼자서 나와서도 봉황이라고 합니다. 뚜껑 윗면에도 또 단봉, 둥그러운 봉황을 그렸고, 뚜껑 벽면에도 화중본물을 그렸는데, 꼬리가 얘는 좀 다르죠. 이거 봉황이거든요. 엽상황이라고 해서 여기 한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말아 올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꽃잎, 꽃잎처럼 생긴 것을 엽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청화로 된 소호가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적고 매우 진귀합니다. 개수가 진귀하면, 개수가 적으면 진귀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희소성이죠. 여기 직경이라고 하는 선점이 이 정도에서 끝부분에서 끝부분, 수구까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cm니까 실제로는 안에 이 내용물은 좀 적은 거라고. 그게 큰 주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지포, 역시 주자죠. 잡을 집자니까. 여기도 파호도 잡을 파니까 주전자는 뜻입니다, 거의 다. 자, 그러면 거기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에 담았고요. 주형 지포, 그러니까 주전자형 지포,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호신이 옥고춘병과 담았으니까, 모양새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이런 주전자죠. 주전자, 이 손잡이, 또 이 수구만 없으면 바로 옥고춘병이 되는 거죠. 역시 그 명대의 옥고춘병답게 하부가, 복부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은기라는 건데, 은으로 만든 주전자를 그대로 기형은 방을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락대, 이런 주자가 영락대, 선덕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대와 선덕대는 영선자기, 영선불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기형이 비슷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그 주자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화면에 카메라로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쭉 연당층을 그렸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체크한 거, 비파를 문양으로 한다. 비파를 문양으로 하는 거는 영선자기의 관효자기, 청화자기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비파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새하고 같이 나오는, 화조문할 때도 나오는 비파문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화 화가문 주자인데요.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영락이나 선덕은 절지 화가문, 서과문, 과일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면에는 복숭아, 뒷면에는 비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오사카나 홍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건 이제 홍무지 할 때도 봤지만 명때는 이게 S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 흘러가는 구름, 유운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운형의 이제 이음새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얘가 너무 가느다랗고 뾰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툭 치면 얘가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수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놓은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도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 고리가 있는 것은 여기 뚜껑이 있었을 거예요. 뚜껑에도 보통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켜가지고 뚜껑이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물 따를 때도 이렇게 딱 나서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옆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여기 뚜껑에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게 여의운견문이잖아요. 여의운견문의 반쪽입니다. 한 줄, 두 줄, 한 칸, 두 칸. 거꾸리도 한 칸, 두 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화창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광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은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화창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여기다가 절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절지, 화가문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거 위에는 이제 명나라 때의 초연문이죠. 가운데가 심지가 하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깨 부분에는 연꽃 있고 맨 밑에는 또 변형 연판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문으로 딱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주자도 참 희한하게 생긴 거죠. 장경, 목이 길다 이런 말이에요. 목경 자니까 목이 길고 방형. 방형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주구가 있습니다. 주구, 수구, 여기에 이제 물 나오는 구멍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주자, 저기 손잡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이 기형도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청동기나 그런 이제 은기 이런 이제 금속기를 방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서아시아 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페이지 수를 옮겨서 한번 읽어보면 대부 홍의미술관에 청하 화해 당초문 주자 이 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파리는 좀 작다. 이걸 내가 이제 줄을 왜 쳤냐면 원나라 때는 이제 크다고 그랬잖아요. 꽃도 크고 대화, 대엽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제가 한번 줄을 친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잎이 이렇게 작습니다. 잎도 작고 꽃도 작고 특이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문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제 1625년을 잘 아까 이제 계속 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해석이 되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윗부분에 이 상단이니까 이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에 이런 페르시아 문이 써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런데 뜻이 여기 이제 회규년 1035년이면 거의 1600년 초거든요. 영락제가 지금 1400 몇 십 년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건지. 아무튼 퀘션마크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락대의 이런 스타일의 기물이 선덕대하고 조금 다르다. 뭐 그런 표현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병이 있습니다. 편병은 이제 편평하게 돼 있는 이렇게 이제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납작한 거죠. 그리고 납작한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섯 종류가 있는데 자 산두구 수대편호 산두라는 건 이제 저기 마늘 머리같이 생긴 거죠. 통마늘 참여기 통마늘 형의 입에 속경 하면 이제 목경 짜니까 묶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이 쫄아들은 목이고 복부가 편원형이고 구분이 이제 외반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고 구현부의 그 하부 측면과 어깨 양측을 여의형 편의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수대와 비슷하다 하여 수대이라고 합니다. 수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대 귀자를 써서 수대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수대이 편병 편호 이렇게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여의이 편병 여의이 편호 이렇게 보통 도록이나 책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도 이제 서아시아 금속병에서 이런 스타일들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밑에는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요. 화해 당첨은 뭐 그리고 발색이 농염 청취하고 자연스럽게 훈산 현상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조금 아까 설명드린 이제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산두형을 여기 산두병처럼 산두형을 이렇게 구현부는 닮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게 이제 이게 수대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의이 수대이 여의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비당근처럼 이렇게 축 늘어진 비당근을 수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의 이제 복부 부분에는 이제 이런 이제 전부 다 꽃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냥 화해문 뭐 사계화문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계절마다 피는 걸 사계화라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꽃들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특징이 이제 외반한다고 하죠. 이제는 외반 뭐 창구 별구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굽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왔다. 외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기물도 지탱하고 서 있을 지탱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반한 이유가 이제 그 착지할 때 이거를 이제 땅에다 바닥에다 놓을 때 안정감을 주라고 이렇게 외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청가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보여드리면 안경을 써야 됩니다. 132번이니까 아 여기 딱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영라 건데요.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죠. 이런 건 이제 금지문이라고 해서 비단의 그 모양을 물결친 모양을 이제 시줄 날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비단금차서서 금지문이라고 합니다. 기형은 똑같고요. 복부에 있는 문양이 좀 틀릴 뿐입니다. 근데 보는 김에 이제 옆에 것가랑 보면 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서 한 번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자 얘는 영락 오리지널이죠. 진품입니다. 얘는 이제 청나라 옹정의 오리지널이죠. 다시 말하면 얘는 고방입니다. 영락을 방한 것이니까요. 옛날에 방한 것이죠. 뭐 형태는 비슷하네요. 형태는 비슷한데 색택이 틀려요. 소마리청 그냥 그 뭐 주명료가 들어간 청 근데 색택은 이쁘긴 한데 이 훈산현상이나 이런 철수반과 석광반 이런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산현상을 내기 위해서 옹정제나 걸릉제때는 여기다 점공이라고 해서 점을 막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훈산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화려한 이게 더 진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훈산의 효과라든지 이런 소마리청이 가져다닌 특징은 흉내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높이도 틀리죠. 영락은 23.4cm 옹정제는 26.1cm 얘가 좀 크네요. 옹정제께 그리고 산도 부분은 좀 작고 아무튼 이런 스타일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의 문양이 틀린 기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록우 수대편호가 있어요. 호록우라는 것은 복록을 뜻하기 때문에 호록우병을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 그림도 있지만 그림은 영락대와 선덕대 거를 비교하라고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 여기는 좀 작죠. 호록우병의 윗부분이 작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덕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영락대 것인데요. 영락대에 운용문이 들어가 있는 편호 이거는 무슨 편호? 산두형 편호 이거는 보상화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상화문 혹은 보상윤화문 혹은 부처님 불자를 써서 불화문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보문에 나오는 문양이기도 하고 이게 윤회를 상징하는 바퀴를 뜻하죠. 바퀴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산두가 아니라 호로병의 호로입니다. 그래서 기형 자체적으로도 복록을 상징하고요. 옆에 역시 수대이 여의이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문양은 운용문이거나 보상화문 이렇게 있는 게 호로형 편병 편호 다른 말로 포월병 혹은 봄을 받다 둥근달같이 그래서 보월병이라고도 합니다. 홍무 시에도 이런 편호를 번조했다고 합니다. 영락 시기에 계속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또 갖고 왔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홍무 청화 운용 수대 호로병입니다. 윗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죠. 다를 뿐입니다. 이런 것도 홍무 때부터 만들었다. 홍무도 나름 성실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을 시간이 쪼들리죠. 20분은 항상 20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영락 호로구 수대표는 뭐 이제 어쩌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문양을 보면서 비교를 해놓은 거죠. 선덕권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쭉 담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숙제를 많이 내드리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복부의 문양은 보상화문이라고 운영문이라고 불화라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치고 이런 용어 자체는 자꾸 기억을 하시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 갈 때 이렇게 슬슬슬 가는 거죠. 세 번째는 C에서 직경 쌍이 편어. 직경이니까 목이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목이 길고 여기 내가 체크했죠. 목이 길고 입이 작고 여의형의 쌍이가 또 이제 수대이라고 안 하고 이건 이제 여의 같다고 해서 여의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의가 쌍이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징계한 게 왜 징계할까요? 모상화문 운영문 화해문 과일 나오는 화가문 서과문 나오는데 명나라 때는 원나라하고 달라요. 원나라 때는 경극 같은 희곡 같은 많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상기라든지 삼국지 그다음에 초안지 이런 게서 나온 여러 가지 설화에 있는 인물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명나라 초기에는 인물문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락대는 거의 유일한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징계하고 희소성 없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인이라고 해서 오랑키호자를 쓰는데 중국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댄스 지금으로 말하면 춤을 추는 그래서 무학도입니다. 무학도 편호입니다. 이거는 동그랗지만 엽도 평평합니다. 타원형 타원형이라네 복부가 이렇게 얇은 거죠. 청구병 같이 둥그러운 공 모양이 아니라 고로 사진을 염두에 두시고요. 높이는 29.7cm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귀가 달렸는데 귀는 안 달리고요. 그냥 직경 편호입니다. 여기 밑에 사진이 나오는 거죠. 운영문이 있는 직경 편호 모양새가 목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받침대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청화 호인 무학도 편호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담았고요. 인물이 청화선을 이용해서 구루구루 윤곽선만 그린 거죠. 색칠을 안 해놨어요. 독특하게 여기 보시면 그냥 선만 그린 겁니다. 옷은 또 치를 조금 했는데 아무튼 인물이나 여기 머리카락 이런 거는 색칠을 안 하고 그냥 구룩 선으로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날 나오는 거죠. 죽석 송죽석 소나무도 장수를 붙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직경 편호도 이렇게 잘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설명에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거기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명초 청화자기의 화면에 인물돌이 그린 것은 크기 드물어 더욱 진귀함을 느낀다. 똑같은 기물이 중국에도 있지만 이스탄불 터키 가면 톱카프 톱카프 하면 톱카프라고 그러는데 박물관에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박물관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경 편호는 이걸 가리키는 거죠. 입이 작고 직경이 약간 안으로 휘었어요. 안으로 휘었죠. 복부는 원이 약간 볼통하고 낮은 굽이 있다. 바닥은 편평하고 유가 없고 유약을 안 칠했고 화석홍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남경박물관에 있는 남경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용을 그렸는데 용이 목이 굵고 몸체가 비육하다는 건 살이 쪘다는 얘기죠. 발가락이 삼조고 흉포하게 생겼다. 영락 자체가 엄청 흉포합니다. 흉포라는 말보다는 신하 자기를 뒤따로 도와줬던 신하 3천명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영락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무제는 10만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10만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이런 밑에 설명을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는데 마지막 읽힘을 펴놓 이건 편평대우라고 해서 왜 편평대우라고 했을까요? 눕혀놓으면 눕혀놓을 수가 있어요. 놀 수가 없습니다. 굽이 없어요. 바닥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고 해서 와호입니다. 자라처럼 엎드렸다 자라병이라고 부르는데 영락시기에 새로 만든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하셨다가 원대 홍무대 아주 황실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또 아닌 거죠. 천구병처럼 대북 고공박물관에 딱 한 점만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읽어보다가 여기 좀 말해 이건 오목하게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요. 오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고쳤어요. 이건 설명을 잘못한 거다라고 제가 감히 고쳤습니다. 이 기형은 비슷한 거를 저도 잊고요. 방품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여기 밑에도 체크가 돼 있죠. 중앙에 약간 볼록한 곳에는 해수문을 시유를 했다. 해수문 또 보시면 어떠신가요? 해수문 보시면 부처님 손가락 불수죠. 불수. 불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어깨 양측에 볼록하게 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어깨 양측에 볼록한 꽃송이나 쌍으로 움직이는 링을 장식했습니다. 볼록하다고 얘기도 볼록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중심에 오목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신 분은 페이지수 기억하셨다가 이거 저처럼 볼펜으로 바꿔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왜 평평하냐면 여기 다른 책자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영락 평평 대호는 뒷면입니다. 뒷면 앞면이긴 하지만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옆에서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뒷면이 이렇게 쭉 평평하게 돼있고 여기 앞부분이 볼록합니다. 볼록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뚜껑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이게 제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이거 또 괜히 또 내가 나대다가 큰 실수를 했네요. 그 가운데가 볼록하지만 가운데가 볼록 나왔지만 반대편은 이제 평저 잘못한 건 바로바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는 평저인데 여기가 여기가 볼록 나오니까 여기가 볼록 조금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괜히 또 고쳐가지고 다시 고쳐야 그래서 이게 유약이 없습니다. 유약이 없고 중심에 오목한 배꼽이 있다. 그리고 중앙에 볼록한 거는 이거 볼록한 거고 이건 저의 미스테이크 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다른 모양도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편평대호가 이거는 뒷면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비슷한 게 저도 있어요. 뒷면도 이렇게 볼록볼록 나왔습니다. 앞면 볼록 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와호 자라병은 아니지만 편평대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있고요. 오늘은 진도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여기 6회호부터 화요부터 쭉쭉쭉 시간 돼서 나가는 겁니다. 진도가 나가야죠.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계속 돌려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줄쳐가면서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